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망입니다. 이번에 보습방은 대구동구 효목동 아양교 바로 옆에 있는 투룸이구요 500에 45로 남아있는 나래하우스입니다. 현관부터 한번 보실게요. 현관에 들어서시면 왼쪽에 신발장 위치하고 있고 이런 복도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부엌이 위치해 있구요. 싱크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맞은편 문의 화장실 위치에 있구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첫번째 거슬겸 주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번째 방 이런 공간이 나와있구요. 여기에 나와있는 이중창으로는 아주 채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창이 매우 크고 이렇게 어느정도 뷰가 탁 트여있는 그런 뷰가 나오구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방이 나옵니다. 여기에 에어컨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창으로도 아주 채광이 잘 되고 있구요. 여기에서 보는 방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쪽에 깊은 빌트인 옷장 수납장 있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베란다 세탁공간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거실과 같은 방면으로 창이 나있기 때문에 환기체가 아주 좋습니다. 효목동에 있는 아양교역 바로 앞이구요. 아양교와도 바로 옆에 있는 투룸 나레하우스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